아아 미니아 지금 불만야 대처하게 하나 아아 자랑할까 자랑할까 손잡이 왜 이래 하나도 그 마음을 주면 안 돼 안아들어 좋아 아름다워 자랑이다가 부터오래 우리 너도 우리 진짜 말해줄게 이거 그에 대해 아니 아니 저는 오늘 해 넌 제가 눈에 들어갔으면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개봉 엑소 나는 남자친구 너 정말 잘했다 나는 지금 나의 눈에 들어갈 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